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정말 좋은 아이템 가져왔어요. 자, 이게 뭐죠? 네, 바로 고추장 만들기 세트예요. 선생님, 이걸로 부모참여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눈이 완전 커질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어디 가서 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고추장 만들기 하면 준비할 것도 많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거는요, 정말 간단하고 진짜 선생님이 편해요. 그러면서 있어 보여요. 힘 전혀 안 드리고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가 행복한 참여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거 세 개 섞기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대신 놀랐으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 누가 섞어요? 그래요, 아이들이 섞어요. 선생님은 이거 준비하랴, 저거 준비하랴 바쁠 시간에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소통하면서 눈 맞춤 해주시면 돼요. 가끔 우리 아이들 볼에 이렇게 고추장도 묻혀주시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재밌어 하겠죠. 다 만들고 나면 요 통에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여유 있게 담아주시고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3일 후에 드시면 발효돼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로 요리도 하죠. 전통 음식에 대해서도 배우죠. 발효도 알게 되죠. 어때요? 엄마, 아빠들이 보면 엄청 좋아하겠죠. 선생님, 이걸로 아주 간편하게 이번 부모 참여 수업 때 명품 활동 한번 해보세요.